안녕하세요 허상밥상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나무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주 예쁜 엄나무순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엄나무순 장아찌 맛깔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나무순은 1kg 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떡잎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막 산에서 따와 가지고 이렇게 아주 싱싱해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잘라내세요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요렇게 앙증맞은 엄나무순 도 있어요 요거는 잘릴 것도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엄나무순 장아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4년 된 굵은 소금을 1큰술 넣어줍니다 정량 엄나무순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뒤집어서 파랗다 할 때 불을 꺼주시고 찬물에 헹금을 해 줍니다 차가운 물에 열비를 빼주세요 세 번 정도 헹금을 하셔서 물 빠짐을 해 줍니다 한 10분만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세요 식사게는 약간의 독소가 있으니까 독소를 10분 정도 빼주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꽉 짜주세요 수분을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체반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서 널어줍니다 꼬돌꼬돌 할 때까지 하루 정도 널어주세요 꼬돌꼬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들어가는 양념은 개복숭아청 1컵에 꼬치뽕청 반컵을 살짝 조림을 한 다음에 제가 양념 무침 해주겠습니다 개복숭아청 1컵을 넣어주세요 꼬치뽕청 반컵을 넣어줍니다 쌀초청 1큰술을 넣어주세요 살짝 제가 조림을 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센 불에서 하셨다가 중불에서 이렇게 조림을 해 줍니다 완전히 식힘을 해 주세요 남았으니 1키로를 제가 그늘진 곳에 말려 주었어요 이렇게 꼬들꼬들해져서 이파리도 입도 이렇게 다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양념 해 보겠습니다 개 복숭아와 꼬치뽕 쌀초청 조림한 걸 넣어주세요 막간장을 지금 10큰술 이런 걸로 10큰술을 넣어줍니다 막간장은 집집마다 맛의 농도가 다르니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단맛이 있고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막간장 10큰술 넣어주세요 집에서 담은 고추장 2큰술 넣어주세요 품직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집에서 담은 고추장에 너무 좀 맵더라고요 덜 매운 시판 고추장 2큰술 넣어줍니다 반반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큰술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간을 한번 보세요 고추장 1큰술씩 더 넣겠습니다 고추장이 집에서 담은 오래된 제가 한 6년 된 고추장입니다 3큰술 시판 약간 달콤한 고추장 3큰술 이렇게 넣습니다 고추장 짠 뒤에 막간장 짠 농도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장을 주로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양념무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대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해주시면 돼요 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도 살짝 빼주고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1큰술 데쳐서 말려서 하시면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엄나무침 장아찌 완성이 됐는데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엄나무침 고추장 장아찌 마무리 하였습니다 엄나무침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감기는 개성하고 당뇨 개선 중풍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허상법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꼬들꼬들하고 수분 약간 이렇게 건조를 해서 장아찌를 담았더니 줄기 쪽은 어둑어둑하고 입 쪽은 약간 질깃질깃하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엄나무순 고추장 장아찌 아깔하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bum Penn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